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스리랑카 대통령 몰아낸 신앙의 힘 독재자 스리랑카 대통령을 몰아낸 것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국가원로인 카루, 자라수리아 전 스리랑카 국회의장은 이달 초 기독교와 가톨릭, 힌두교, 불교 등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의 앞날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했죠. 중국목에 빠진 스리랑카는 극심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사실상 국가 부도상태였고 연일 대규모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었죠. 이달에서 스리랑카 성공의 지도자들은 흔면하고 정직한 대다수 우리 국민은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실패한 정보를 둔 국가에서 신한 공동체가 어떻게 통합과 자치에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군용기를 타고 해외로 몰래 도피한 데 이어 지난 14일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국민이 대통령 일가 퇴진을 촉구한 지 약 4개월 만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그의 형인 마인다 라자팍사 총리 내각이 총사퇴하기도 했죠. 18일 크리스체너티 투데이에 따르면 라자팍사 대통령과 그의 일가가 정부 고위직에서 물러나게 된 데는 교회와 기독교인 역할이 컸습니다. 주요 교파 지도자들을 비롯해 크리스천 출신의 정치인과 언론인 등이 부팩 관리들과 무분별한 정책에 비판의 소리를 높였죠. 시티는 특히 자체적으로 침묵 시위를 조직하고 기도 모임을 개최하며 종교 포럼에 참여하는 등 투쟁과 연대에 동참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천 가정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나눔과 성김 활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경제 불황의 수백만 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죠. 일례로 현지의 한 감리교회는 몇 주간에 걸쳐 점심 나눔을 이어오는가 하면 또 다른 교회는 건식 식료품 키트를 모아 나눠주는 열린 찬장을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이와 함께 법주인과 기업 CEO 등 유력 기독교 인사들이 의회 등에 입성해 법 제도를 통한 사회적인 달성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고 시티는 보도했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기구인 오픈도우즈가 발표한 2022 기독교 박해 통계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52이며 주요 감시국과 상위 5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죠. 기독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전히 압력과 박해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독교 박해가 스리랑카 교회의 성숙도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고 시티는 분석하고 있죠. 목사와 성도에 대한 테러와 교회 방화, 강제 개종 등이 이어졌습니다. 시티는 박해가 한 경험은 교회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며 서로 의자에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져진 신앙의 힘이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구였습니다.